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999,999의 염원을 모아 보았습니다. 닫혀있지요? 이 두개를 한번 해가지고 변화량이 0.1mm라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많이 꽉 차있지만은 자 보시다시피 추가가 되면은 보유 염원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잠겨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. 몇 개를 바꿀 수 있는 것이요? 만 개 70, 100, 1000, 100,000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화량 잘 보십시오. 여기 마우스 갖다 댔습니다. 11,000개를 받았지요. 아 티끌만큼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 네 네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